할렐루야 아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은 났는데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요호와 삼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저번 주의 말씀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이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따라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따라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もう一度しましょう 이것이 요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상처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는 크리스찬인데 살면서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단군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단군교라고 하는 사회비 집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단군교를 믿는 사람이 만 몇 천명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교주가 있고 그리고 그 교주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교주가 한국의 무당을 완전히 다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무당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당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주를 부르셨어요 강하게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종교를 다 버려들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스제도 나오고 신문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텔레비와 뉴스에도 話題として 되었었죠 그래서 기독교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彼가本도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사탄의 왕관을 벗어난다 뭐 이런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서부터 그냥 종교를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제가 사탄의 왕관을 만들려고 했었죠 이 사람은 남자 미용사였어요 그 사람은 남자 미용사였어요 한국의 남자 미용사 1호였어요 당시 한국의 남자 미용사 1호였어요 언니 머리 너무 작았다 언니는 어떻게든髪이 잘생겼어요 언니 오늘 도낙지 말고 트리트먼트 해요 네? 언니 돈 아끼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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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라는 대로 해 트리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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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색깔에서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좀 그리고 칼라링도 착용하고 살려줄까 죽여줄까 막 이랬던 네? 남자 미용사였어요 대표이jing 인기도 있고 잘하던 사람이 너무 인기도 있고 되게 잘함이 있었는데 인기가 많 Quer 지금 눈을 여기있어요 밤 12시가 되더라고요 천국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사람이 어떤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결국 일어났죠 집에 들어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은 들리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왼쪽으로 돌아와 오른쪽으로 돌아와 따라가는 데 따라갔어요 한참을 따라가서 도착해봤더니 거기가 망오리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 앞에서 엎드려지게 밤새도록 지신이 주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밤 자기를 부르더래요 사람이 밤새면 낮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괜찮더라 눈은 시뻘겨지고 살은 쫙쫙 빠지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러니까 귀신에 홀리고 귀신에 들리는 사람은 이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더 위쪽에 산속으로 더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5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니 산속에 있는 산물로만 50일을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산속에서 뭘 했냐면 그 귀신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보는 게 한 크게 10가지가 있대요 그거를 그 50일 동안 계속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관상 보는 법 이런 거 배웠대요 그리고 귀신한테 손금을 보는 거 배웠대요 그리고 궁합을 보는 거 배웠대요 그리고 굿하는 거 있죠 굿하는 걸 배웠대요 약 발휘하는 거예요 약 발휘하는 기식이나 야리方을 배웠대요 그리고 귀신들한테 제사진에 지내게 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악례인이 호지をするその方法も教えられた 거예요 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쪽에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세상에는 점치는 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런 신기도 없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점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약관이요 약관은 없는데 돈 벌겠다고 점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점을 친데요 돈 벌겠다고 점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안 쳐다본대요 손님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신기의 렛칸이 없는 운영이시에 오객님이 오게 되면 눈을 감사드립니다 약간 각도를 줘서? 좀더 너네메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그러면 올해 저 어떻게 했습니까? 今年의 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경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은 쌀 같은 거 있죠? 팥 같은 거 팍 뿌릴대요 그래서 우린아이 씨는 고매즙 같은 거 일찍을 막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올라리 꼴라리 올라리 꼴라리 밀어버리서 이러면서 점을 막 그래서 올라리 꼴라리라고 하시나가라 뭔가를 도나에나가라 뭔가를 밀어버렸습니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영맞살이 꼈어 아치고치 하시리 마을 약군단 노렸을 때 마당에 사과나무 있었지 아났다 고도모로 이곳에 이곳에 린고농이 아니다 없었는데요? 이야 나갔었는데요 그럼 부당이 당황해가지고 する 때 그 우린아이 씨는 일찍을 도마둑니다 일찍을 하면 큰일 뻔했어 네 아트들아 다행히 나고도 일찍을 하는 곳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통밥으로 점을 치대요 이렇게 대준뽕으로 우린아이 씨는 세상에 집집마다 부엌 칼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민나 민나 家에 包丁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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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부엌 칼이 있지? 포엌 칼이 있겠지? 포엌 칼이 두 개 있지? 포엌 칼이 두 개 있어요? 하나 있는데요? 아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좀 클랩을 했어요! 두 개 있으면 큰일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독밥으로 점을 치고 부족 같은 거 팔고 돈을 못 대는 거야 그런데 이 교주는 정통으로 귀신의 신내림을 받은 무작위인 거야 그런데 이 교수는 정말 가미어로시를 받은 레이바이시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르침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용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운명 철학원 이런 거 있죠 점집을 냈대요 그리고는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말을 하고 그게 점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점을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집 그 안에는 재단을 쌓아 놓고 거기서 막 구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 보러 오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 보러 오는 사람을 자기가 가르쳐준 귀신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객사님한테来た人의 인생을 악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있더래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객사님의 인생을 다 알고 있더래요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 교수한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악례가 이 인생은将来こうなる다고 교수님을教えて요 그럼 교수가 전보 오는 사람한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교수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동남쪽으로 가르치면 귀인을 만날 거야 저곳에 매우 badges한 사람에게 도대체 너무 요즘 오래 물 조심해라 너 오늘은 uzman 손에 사람으로 몸을 따로說 절대 물에 발 담그면 안 된다 네가 빨간 옷 입은 사람 조심해 네가 빨간 옷을 쓰지 않으면 안대요 네가이나 아이디에umi NICK 그리고 기름 돕고 조심해 네가 이런 식의 음식을 바른다고 해 이걸 귀신이 가르쳐주는데요 그리고 이걸 점치면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손님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재벌가들도 와서 점을 보고 유명한 정치가들도 와서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한국의 기독교를 추방시켜라 이거예요 예수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라 귀신이 말을 한 거죠 그럼 정치가 그걸 들어요 너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너 다음에 국회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점을 치면서 이제 사람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산 지방 어디 불러가 다니는 곳곳마다 가서 굿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굿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신에 홀려가지고 완전히 약관리에 돌이책하게 하고 그 굿을 타는 걸 그 사람이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약관리에 있는 기식을 옆에서 막 농악에서 쓰는 전통악기 있잖아요 여러분 약관리에 한국에서 쓰는 전통악기 있잖아요 막 찡찡찡찡찡찡찡 찡고 있고 신발을 밑에 물이 울삭 척찡찡찡찡 그러고 있고 그러면 나팔로 10%의 칼을 두 개 세우고 막 귀를 돌리면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재단 위에 통 대지를 잡아놨어요 10%의 칼로 자기 얼굴, 자기 몸을 막 긁는 거야 그런데 피 한 방울이 안 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돼지에다가 제물에다가 팍팍 칼질을 해요 그리고 살을 딱 뜯어 그리고 입에 넣고 질겅질을 씹어요 그리고 머리를 막 흔들어 나 이것만 해도 어지러운데 그건 몇 번을 막 긁는 거야 그것들을 하는 거면 들어 죽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그런 구수로 아예 전국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당이 오야 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22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신한테 인도를 받고 기신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귀신을 세게 받은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매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특별히 세게 받은 것뿐이라고 자기가 말이겨주지 그냥 귀신 끌려다니던 사람이래요 여기가라면 여기가서 이거하고 여기가서 재살지를 하면 저기가서 재살지를 하면 점치라고 하면 점치 그러면서 점치면서 돈은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귀신은 하나를 주면 아홉 가지를 뺏어간다 점쳐서 먹고는 살게 해준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번 돈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어져 버리게 단단한 거예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정신병에 걸리기라고 자식들이 폐류나처럼 돼가지고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질병들을 줄대요 그래서 몸은 죽어있는데 귀신의 힘으로 구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밥은 먹게 해주는데 다른 거는 다 뺏어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런데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잘 몰라요 그걸 귀신이 하나 들어준 그것은 믿으면서 악례가 하나 하나 들어준 그것은 믿으면서 그것은 믿으며 귀신이 아홉 가지를 뺏어간 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점검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하고 같이 살게 되면 평안한 마음이 없대요 평안한 마음이 없대요 일단 편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동자님이 오셨네 무슨 장군님이 오셨네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将군様が来た 子供,子供,子供が来た 例が来た 이렇게 꽁꽁 묶인 것처럼 답답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삶은 내 삶이 없대요 내 삶이 없대요 나라는 게 없대요 나라는 게 없대요 그렇게 귀신과 함께 귀신짓 하면서 살고 있었던 하루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십니까? 계속 오셔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점치려고 해도 자꾸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지신으로부터 끊고 떠나 나와서 자유한 몸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 되어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신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주신도 받고 주신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신의 차이가 있대요 첫째가 하나님만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주신의 세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없대요 주신의 세계에는 사랑에게 홀리게 하려기 위해서는 소원성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신의 세계에는 사랑을 믿고 주신의 세계에는 사랑을 믿고 주신의 세계에는 사랑을 믿고 주신의 세계에는 소원성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저쪽 세계도 있었고 하나님 세계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제사드리고 섬겼던 그 귀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그 신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벌써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분이 주의종이 돼서 전도사역하고 선교사역했어요 아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귀신들에 끌려다니는 성도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종이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들 삶 속에 들여다보면 다 귀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대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이 그분이 좀 예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최고의 무당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점 좀 봐주세요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에 그냥 협동 목사로 그리고 간증 집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아카시아의 교회에 전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를 하러 교회들을 다니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카시아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교주님이셨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교수님이셨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럼 그때 돈 많이 버시지 않았어요 그 때 돈을 많이 버시지 않았어요 그 때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리고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보다 돈 많이 버셨어요 예전에는 교주였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교단에서나 교회에서 큰 자리 주셨나요? 교단이나 교회에 더 높은 지위를 주셨나요?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질 수 없는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건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참신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한국에 기독교를 추방시켜달라고 했던 내가 한국의 기독교를 추방시켜달라고 했던 내가 그런 내가 참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삶 자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그 죄수 없는 질문을 했던 것들이 고개를 못 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쪽 세계에 그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만큼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이렇게 생활하는지 놀랬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돈 더 많이 가지려고 잘 되려고 이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되셔서 돈 많이 버셨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 목사님은 많이 가진 거니까? 옛날 보다 더 높아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서 훨씬 더 지위가 높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사는 삶 그게 가장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사는 삶 그게 가장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2분 3분이면 다 끝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귀한 건데 그냥 항상 아무 말도 없이 항상 있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쓰고 여호와 산마라고 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니면 귀신에게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귀신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악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씀하시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인도의 목적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일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それは私たちを救い出すた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은혜를 쏟아버리고 죄에 넘어지는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선포합니다 내 믿음의 인생을 끝내고 하늘의 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 내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인도하셨다 예이사마가 예이사마가 밑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끝내고 일을 까고 당경권권권권 electиков 내 당kl pluņr Look Whoa 야금을 당겨 마마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갈 걸음마다 예수의 성도 하시네 매일 갈 걸음마다 예수의 성도 하시네 매일 갈아버지세 나라 그지나의 지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신의 지켜내라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신의 지켜내라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믿으십니까? 신의 마음을 지켜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너는 지신의 생각을 가지고 악례의 생각에 지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뱉습니다 자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읍니다 세, 노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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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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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길도 접착하되 그래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과 길을 찾는 자가 없대 적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그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하지만 그 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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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요호와 산마의 믿음의 삶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 모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믿음의 삶 그 삶이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산마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